제1차 원주시에 이어 강릉과 춘천이 제2차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선정된 관광 거점 도시 사업과 맞물려서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인 원주시까지 강원도 내 문화도시 삼각축이 형성된 겁니다. 강릉 지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펼쳐집니다. 강릉시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뿌리 깊은 공동체 문화와 인문과 예술, 차와 커피로 대변하는 풍류 문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 문화가 어우러져 천천히를 의미하는 사투리 시나미의 가치를 대변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선정으로 도심 공간 곳곳에 문화의 향치가 스며들고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브랜드 발굴, 문화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 체계 구축, 지역 발전 동력 창출 등 크게 4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도시 사업에 모두 선정돼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가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에 재생을 하고 또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가 광범위하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법정 문화도시, 국가 문화도시 사업의 요체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한미 문화학교를 조성해 문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영 UI 돌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딴따라 학교도 만들어집니다. 로컬푸드를 개발하고 축제 등을 여는 공유 주방, 마카를 조성하고 규방과 공예 중심의 공방도시 구축에도 나서게 됩니다. 도심의 빈집, 빈점포,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적 도시 재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시나미 플랫폼을 중심축으로 경제적 가치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소통과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예비 문화도시였던 지난해부터 시민자율예산제 작당 모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알 수 있었고요. 강릉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